15분 했나요? 한 곡 더 해도 돼요? 아 그러면은 발라드는 제가 못 불러요 사실 숨이 너무 가쁘고 친구들 맨날 담배 피우냐고 근데 진짜 떨리니까 뭔지 아시죠? 노래를 처음 해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우등 케이크라고 마지막이니까 발랄하게 끝내고 싶어가지고 우등 케이크는 정말 우등한 케이크를 제가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스콘이랑 케익이랑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스콘처럼 생겼는데 위에는 케이크 같은 거예요 생크림 덮여가지고 연습실에 가서 그걸 먹는데 와 이 친구는 정말 우등하다 어떻게 이런 케이크가 있지? 정말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런 우등한 인자들은 다 사라져가 내 피씨로로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네 하면 되죠? 이 케이크 마련 뭐든지 잘하는 그런 우등상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남들은 다시 태어내도 갖질 못하는 그런 제주를 여러 개씩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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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하기도 달콤하기도 부드러운 크림 소파SEFC dietary 아기자기한 게 예쁘기까지 이적해 있나줘 나보다 잘난 내었잖아 난 부담스러워 너처럼 잘난 애들이 우등한 녀석들 사라져줘해 사라져 내 뱃속으로 왠지 나도 잘난 것 같은 이 느낌 너의 사라져 oh baby 내 뱃속으로 사라져 사라져 난 부담스러워 너처럼 잘난 애들이 우등한 녀석들 사라져줘해 사라져 내 뱃속으로 왠지 나도 잘난 것 같은 이 느낌 너의 사라져 oh baby 내 뱃속으로 사라져 사라져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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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오 Oh Yeah 구 cœII 말 안 잊지 못할거야 혁獷 이 케잌 multin cabinet 또 보겠지만 두 번은 없을 것 같은 희날들아 행복을 갖다 준 우리 동생 같은 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